에이스도 안녕하세요. 폴트 양성공. 폴폴트 언니 신재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잘 못 지냈어요. 왜요? 저를 안 찾아주시더라고요. 아 뻥치지 말라고. 평일에는 레슨 풀로 하지 주말에 양양 가서 테니스 치고 바다 물놀이 하고 그런 말을 해요. 덕밥습니다. 우리 바닷가 일하시는 분보다 세컨트라고요. 아무튼 별일 없죠? 네 별일 없어요. 왜 이렇게 촬영할 때는 사람이 달라져요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요즘 포즈님 안 나온다고 댓글 많이 달죠. 아 진짜요?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신지혜를 열을 핑클로 몇 명 있거든. 저의 레슨 선생님이지 않습니까? 요즘에 양성국 어떻습니까? 지지 않지 않아요 이제? 사람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. 아 그래요? 제가 안 들었다는 말은 당신이 못 가르친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웃을 일은 아닐 것 같고 뭐 넣었어 여기? 뭐 넣은 것 같은데? 마이크 어디 갔어? 또 한 번 보여줘 오랜만에 잘하는 거 있어. 저 한 번 보여줘. 진짜 진심으로 해? 아니 봐봐 이게 한 단일이 안 된다니까. 안녕하세요. 필립 펜션 사장님 신곡입니다. 방송만 놓으면 저러. 카메라 온 안 됐을 때 말 잘하거든. 까불고 막 나랑 장난 좀. 요즘 펜션은 비가 와서 어떻습니까? 지금 실내로 만들어 놔가지고. 위에 또 하나 씌웠거든요. 이제 자료 한 번 띄워주세요 우리. 안녕하세요 이제 테니스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된 박진희입니다. 스승님이시죠?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승과 제자네. 저희 건 본 적 있으세요? 네 네. 오늘 실제로 보니까 유튜브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잘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잘못 온 거 아닌가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지금 본인도 욕했고 사람도 욕을 많이 하죠. 저 잘못 데리고 오신 거 아니냐고. 아주 잘 데려왔습니다. 우리가 아주 맛있는 먹잇감으로. 우리가 오늘 모릅니다. 여기 또 거북이 배 여러분들. 얼굴이 거북이상 아닙니까? 거북이 배. 전국 지도자 보고서. 아 거북이 배가 있었어요? 형 거북이가 모르네. 아니 무렵 때 맨날 거북이 배 유명한 배였다고 옛날에. 연배 차이였어요. 아 진짜? 그래도 한 63? 63으로. 질 거 같아. 질 거 같다고? 아 밑밥을 많이 까는데. 잘 모르겠어요. 야 너가 자신감이 없으면 어떡하냐. 감독님 혼자 지금 단식하실 것 같은데. 그런데 고경님이 나이 치고 잘 뛰어. 아 진짜 잘 뛰어. 저 왼손잡이여서. 그래서 오늘 저는 질 수도 있다. 왜냐하면 신지혜 코치가 한창 활약을 하다가 그 뒤로 계속 이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신지혜가 돌아왔기 때문에 질다고? 뭔 소리지 이거잖아. 성울바! 오빠 그동안 저한테 레슨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이긴 거죠. 아 맞네. 오늘은 잘 치워야 되는 게. 멘토 할 때예요. 끝나고 화이팅 할 때. 내 생일날 우리 아들이 나켓을 선물해줬고도. 잘 치워야 되는데. 뭐 왔는데 지금. 둘이 쏟다 얘기하는데 지금. 아니 너. 둘이 쏟는 얘기를. 혜생 테리스 펜션. 화이팅! 아 원래 포티로 봤는데 혜생 테리스 펜션이었어. 화이팅. 화이팅. 하하하하 수명여고 화이팅! 자 힐링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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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2, 3 2, 3 4, 2, 3 2, 3 2, 3 아, 나두 못 봤겠다 2, 1 3 아이씨 아, 나이스! 아, 서브게임 따기 힘들겠다 3, 2, 3 4, 5 아, 가다 됐어! 오케이! 됐어! 오케이! 까비까비까비 가자! 하나 좀 가자! 지금 형들은 지혜 코치 거 먹고 우리 거 싸움이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! 오케이! 아 나왔다! 됐어 됐어 됐어! 절대 틀지 마라! 빨리! 빨리! 됐어! 준비 준비! 준비!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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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근데 뭔가 너무 너무 하잖아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잠시만요! 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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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나를 찾아보고 있더라고! 아니 아니 아니! 아! 나 무서워! 됐어! 됐어! 오케이! 됐어! 아! 아! 한 분 더! 됐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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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앗ا! 2 2 3 2 G 위험한 오빠! 오빠! 안 들어! 아니!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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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아니에요? A 스킬, A 스킬 해야지! 우와! 됐다! 됐어! 우와! 우와! 보셨다! 오케이! 오케이! 나이스! 나이스! 맛있는 골! 맛있는 골! 약하게 그러니까 발이 들어가야 돼! 약하게! 됐어? 나이스! 1년째 치료! 그러니까! 많이 붙어 쳐야 돼요! 발 많이 움직여! 잘 봐! 아웃! 역시 약한 볼! 세게 안 쳐도 되는데 우리 여기서 쳤는데 각이 절로 가냐?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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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! 네네! 신규쓰지만 이야기한 거 마음은 거긴데 몸이 오케이! 오케이! 아웃! 자! 와아! 우아안! 우아앍! 우아앍! 됐어! 빨리 준비해! 우아앗! 아! 아웃! 뭐해! 나이스! 와아앤! 우아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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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앤! 나이스! 보던게 아닌데? 네. 네. 오빠 졸지 마. 감사합니다. 아 뭔가 쫄었어. 아시니까. 그 감정. 그렇지. 아우. 정정하지 마세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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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았어. 나한테 맞히네. 준비해야겠네. 어 나이스. 잘했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방법이 없어. 파이팅. 오빠. 아우. 아우 씨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박사가 안 맞힌 거야. 네. 쫄지 마. 오케이. 하나 더. 하나 더.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. 오케이. 됐어. 아우 시끄러. 아우. 원점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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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볼. 아우. 나이스 나이스. 절로 오는 골이 있으니까.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을. 색깔이다. 아우. 준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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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잘했어. 저 땐 뒤로 무르는 게 아닌가. 조금 더 물렀어야 해. 나이스. 아우 어렵다. 내가 볼 때는 그냥 발리 줘도 될 것 같아. 굳이 세게 안 치고. 종목이 높아져야돼. 가위 versus 양 series. 여주게 안 치고. 안 치고. 됐어. 강아지. 하시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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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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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씨 공감이다. 와. 캔디. 됐어. 어깨. 됐어. 오시. 어휴! 가자! 멈춘 건 아니었는데 아 멈췄어! 방향이 저쪽이었어 됐어! 화이팅! 신지야 화이팅! 가자! 다행이다! 다행이다! 한 번 보고 있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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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됐어! 나이스! 영유가 있네 영유가 있네 나 얼굴에 쫄면서 했는데 이거 나눠서 지희한테 욕먹을까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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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다 있어! 으아 안 줘! 아씨 안 돼! 안 돼! 안 줘! 아씨 안 돼! 안 돼! 오케이! 아! 알카라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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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카라즈 달려줬다! 드디어 카메라 찍게! 진카라즈! 진카라즈! 아! 나이스! 나이스! 여기 승병이 형으로 오세요! 좋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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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라! 가봐라! 고마워 나는 형님이 나갈 줄 알았어 느낌이 살 나갈 느낌이더라고 나갈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좋고 볼펄! 오빠! 됐어! 으악 나이스! 그 생각은 진짜 서브가 안 돼? 서브가 안 돼? 아냐 아냐 괜찮아! 잘하고 있는데 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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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! 넷불이 안 넘어간줄 알고 와아! 나는 방금 넷티 안 넘어온 줄 알았어 나도 안 넘어간줄 알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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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 나이트 약해, 약해 약해, 약해 나이스! 나이스! 내가 핸드로 쳐야죠, 그거를 겉까지 가가지고 포 핸드로 치는 거 그게 약하게 나도 안 되네 오케이 됐어 오빠, 오빠 뛰어 됐어 오빠, 뛰어 오케이 아니, 저기가 아니지, 아후야 싹 깔아서 주니까 그러니까 나이스 나이스 됐어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너 받을 뻔했지 나이스 나 지금 순간적으로 한 배 맞추려고 그러는 친구 나이스 됐어 나이스 내 거, 내 거, 내 거 뛰어, 뛰어 준비 오케이 오케이 와, 미치겠다 나이스 오케이 됐어 그렇지 그렇지 깊은 각소 옹달새 누가 와서 깊은 각소 태산하여 삼국이 오빠, 갈 수 있을까요? 여기 봐 됐어 따라 보냐 그렇지 따라 보냐 그렇지 내 터티 아니야? 그래 내 터티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, 아니야 내가 공군지죠 안 넘겼어 안 넘겼어 안 넘겼어 안 넘겼어 됐어! 나가는 건데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나이스 아니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왓츠 지혜야 어 장난 아니야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네 오빠 준비해 오빠 준비해 나이스 오빠 준비해 나이스 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 약간 애매했는데 애매했는데 나이스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대박 넘길게요 넘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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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아 소리소리 더러워놔야 되는데 아 아 됐어 됐어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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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Stephanie 내꺼 내꺼 마키를 들어 오 안 보았어 나간다니까 아 나갔어? 이만큼 잡았다 이만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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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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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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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이로 가버렸네 타이로 가버렸네 그래 나이스 리턴 잘했어 됐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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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봐 갔다 야이구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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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스 준비 됐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내가 벌 lugar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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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! 그렇지! 아웃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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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준비를 하고 있어도 안 된다 아 쏘리 쏘리! 화이팅! 골! 잠깐만요 아 이 정도는 그냥 해요 아 진짜 괜찮은데? 잠깐만! 아니 원래 공이 오면 이렇게 치워주고 하는 게 매논데 그쵸? 교육 좀 시켜 됐어! 나이스! 나이스! 야아 잠깐만요 왜 말렸어 와 씨 아우 다 몰라요 세상에야 우리에게는 12척의 양산 공기가 있어 야! 하자! 그렇지! 됐어! 아 한번만 더! 그렇지! 나이스! 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 돼 나께 들고 딱 있어! 알겠습니다! 됐어! 됐어! 준비! 됐어! 나이스! 파이팅! 들어가면서 너 부근 때려! 너 부근! 그렇지! 됐어! 나이스 됐어! 나이스 됐어! 나이스 됐어! 나이스! 나이스 됐어! 됐어! 그냥 여자분한테 칠까? 맞을까봐 나 못 칠어 맞았어! 나 진짜 안 됐어! 내가 칠 땐 항상 저 전이를 보고 있어야 돼요 앞에 보자! 전이를 봐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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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아이씨 술 마시고 때려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알아 맞아맞아 타이바이기로 약간 타이밍이 늦었어 아아 수고하십니다 진짜 잘해 아 진짜 잘해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, 나이스 아, 기분 좋네요 이쪽으로 와요, 형님? 네, 요정도 잘 붙었어요 구호기 형님이 쇼트라 해야 되나? 그런 거를 슬라이스로 엄청 예리하게 오를 진짜, 확실히 거북이 배는 다르다라는 거 보여주셨고 1년차, 진짜 1년차가 아니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, 한 3년차만큼 치시는 거 같아요 3년차, 우리 또 고기 형님하고는 처음 쳐봤잖아요 매너가 서로 좀 없었나요? 마지막에 살짝 싸울 뻔까지 가는 거 같은데 형님 어땠습니까? 정말 재밌었어 오랜만에, 게임을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 되게 쫄깃한 게임이었어요 아, 재밌었어 신제의 꼬치가 다행히 이게 첫 경기입니다 양양에서 어제 밤새 술 먹고 오늘 테니스에... 그런 얘기는 왜 하냐고요? 오늘 양양에서 테니스에 치고 오늘 저녁에 안 온다는 거 우리가 저녁에 아프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진짜 거의 밤새 새벽 6시까지 빨다가 그냥 치고 오늘 또 치는 거예요 우리 신제의 꼬치님께 다시 한 번 박수를 붙이면서 고기 형님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필링 테니스 텐션 많이 사랑해주시고 승리는 승리는 요거가 있습니다 잘했지? 네 여러분들 그리고 제발 구독 합시다 좋아요까지는 안 바래요 구독 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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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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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